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뷰입니다. 곰리 작가님의 작품 클리어링은 18km의 거대한 알루미늄선이 보는 관객의 관점에 따라 변화하는 관객참여형 작품입니다. 뉴욕을 배경으로 설치된 이번 작품을 제대로 체험하기 위해 작품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보세요. 모두에게 매 순간 새로운 풍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렇듯 개개인의 생각과 관점들이 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제가 보는 풍경 또한 여러분이 보는 풍경과는 다르겠죠?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의 경계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만큼의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공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요?